노래 제목이 뭐? 노래 제목이 힙이에요. 힙? 힙하다. 너무 좋다. 힙하다. 근데 이게 안무가 좀 역대급이라고 좀 얘기해? 원래는 이제 저희가 항상 저희가 안무를 짰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좀 안무가 좀 많은 분들이 좀 율동 같다.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. 그래서 이제 최근부터는 좀 정말 유명하신 안무가님께 안무를 맡겨서 짰는데 여러분들은 한번 이번에 보여주겠다는 얘기군요. 아 밖에서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. 둘이 전에 답답하고 있었는데 혼자 계속 혼자 계속 애다 온대요 이거. 자 보여주세요. 온 것 같아요. 온 것 같아요. 온 것 같아요. 오! 와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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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문 열고 뭔가 문 열고 힙 노래 좋다 어쨌든 우리 믿든 마음은 이번에 또 노래하고 맘만 부리고 감사합니다